일요일 부엌과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이제 사업밖에 딱 좋은 날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날씨 밖에서 좋은 데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 오셔가지고 애터미를 알아보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애란 본부장님께서요. 애터미가 과연 무언지 애터미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장애란 본부장님은 멀리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아무도 없는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셔가지고 애터미의 성공자로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장애란 본부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란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분위기 좋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장애란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다릅니다. 오늘 혹시 너무 많이 오셨는데요. 제 강의인지는 모르시고 혹시 다른 분 강의인 줄 알고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요. 사업 설명. 그러니까 저도 처음 이러한 곳에 와서 사업 설명. 애터미가 어떤 거인지 알아보려고 왔던 그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이 그런 날이고요. 저는 2013년도에 그런 날이 있었어요. 네, 오늘 여기 처음 오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꽤 많이 오셨어요. 신규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처음 오시면 저 강사 오늘 강의 잘하나 보자. 그리고 여기 옆에 앉은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지?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내 옆에 앉은 사람들이 다 누구고 오늘 어떤 사람들이 오셨을까? 연령대는 어떠실까? 저 사람 또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런 의문을 갖고 아마 앉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이제 엄마가 집에 와서 엄마가 듣고 집에 와서 동그라미를 그리길래 제가 살짝 걱정이 돼가지고요. 정말 솔직히 엄마보다 제가 잘난 것 같아가지고 잘난 제가 와서 들어봤는데 그때 저도 주변을 살폈을 때 거의 연세가 많으셨어요. 네, 저는 30대, 31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60대, 70대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막 조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코를 골아요. 진짜 얼마나 깊은 잠을 주무시든지 그리고 막 핸드폰 소리가 울리는데도 막 끌 줄 모르잖아요. 당황하긴 하지만 끌 줄 모르니까 이게 막 짠짠짠하고 막 소리나는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위에 강사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요. 또 강의를 그렇게 못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때 7,800만 원을 버시는 분이요. 강의를 못해가지고 입은 바삭바삭 마른 게 눈에 보이고 했던 말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계속 그래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 이 회사 참 희한하다. 왜냐하면 우리 애터미, 애터미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대부분이? 인상이 뭐예요? 다단계, 맞아요. 다단계, 뭐 그 다음에도 뭐라 그러죠? 네트워크 마케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다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요. 다단계는 원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 보는데 잘 보는 척, 없는데 있는 척 막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삐까번쩍하고 이렇게 보여주려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왔는데요. 강의를 잘 못하니까 오히려 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뭐지, 뭐지 하면서 제 머릿속에 참 이렇게 의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젊은 사람이니까 뭘 봐요? 인터넷에 다 뒤져봐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보고 그리고 애터미에서 이제 석세스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는 1박 2일로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다 보니까 애터미에 관련된 거는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다 봐야 되겠다 하면서 원 데이 석세스 그냥 애터미 있는 것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아,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가입하기 전에요. 2년 정도는 그냥 제품만 썼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어요. 아니,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되게 싼 제품이 우리 집에 있네 이거였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청 싸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화장품 하나가 15,000원이래요. 15,000도 안 돼. 14,925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썼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되게 싼데 되게 좋다. 이 생각을 그냥 인상에 담고 인연을 썼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또 와서 들어보니까 진솔해. 그래서 엄마 이거 하도 괜찮겠다 이거였어요. 우리 엄마가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안 하고 엄마 이거 하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솔직히 그때는 우리 엄마가 정말 한평생 수고해오시고 식당일 계속 해왔기 때문에요. 저는 엄마가 조금 이렇게 이쁘게 입고 차려입고 누구처럼 이렇게 나가서 화장품도 팔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하고 엄마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저희 집 가족의 사업. 애터미가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엄마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자라는 거 아시죠? 중국 사람들 한국에 있는 비자. F 비자도 있고 H 비자도 있는데 우리 엄마가 H2 비자예요. 중국 사람들 흔한 비자죠. 그런데 그 비자의 단점이 뭐냐면 한국에 있다가 또 중국을 가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오셔야 돼. 그래야 또 이제 비자 받고 이런 걸 했는데 아니 엄마가 시컨 구축해놓고 가버리면 해놓은 사람들 모두 관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 말씀 내가 가면 우리를 소개해 주신 변인성 총장님이 후속 관리를 잘 못할 것 같아. 남자잖아요. 남자. 그러니까 야 네가 나와. 그래서 제가 나와서 또 변인성 총장님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후속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2014년도 7월 1일에 정확히 7월 1일입니다. 제가 하던 일 모든 것을 다 접고 참고로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중국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 접고 애터미 사업을 전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섰겠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정말 잘 됐고요. 결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족의 삶이 저희 가족의 운명이 확 바뀌고 이제는 저희 부모 친정부모 시부모를 통한 모든 사람들이 노부에 대한 걱정이 전혀 단 1%도 하지 않은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잘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터미를 저는요. 지금 어떻게 전하냐면 여러분들 정말 알아보세요. 알아와 다 알아보시고 저처럼 다 알아보시고 이거는 나 못하겠다 하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알아보시는 것까지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애터미가 도대체 어떤 거지? 를 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도요. 이제 좀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해요. 제가 2013년도에 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또 달라요. 애터미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단어 뭘까요? 네. 다단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애터미 뭐 별의별 거 다 있더라. 마트, 쇼핑몰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의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결론을 내려가야 돼요. 애터미가 도대체 뭔지 요즘 사람들 플랫폼 플랫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들은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플랫폼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 한번 과감하게 나는 모른다 하고 손 들어봐 주실래요? 다 아시군요. 그럼 제가 말씀 안 들어도 되죠? 손 드셨어요? 손 드셨어요? 예, 예. 제가 제가 여기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 장사들 잘 되나요? 물어볼게요. 밖에 잘 안 돼요. 이래요. 잘 안 돼요. 맞아요.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몰라요. 안 된대요.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죠. 누구랑 만나는 거 두렵죠. 가까이 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뭐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요. 다 코로나 원망만 하지 마세요. 코로나 오기 전에 2년 전부터 우리도 잘 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맞죠? 그런데 그것이 뭘까요? 코로나가 없어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터넷으로 지금 다 이렇게 부가 몰려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카페 열어야 한다고 하고 치킨집 열어야 한다고 뭔가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돈은요. 여기서 노는 거예요. 돈은 여기서 놀아요. 인터넷 쇼핑몰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보는데 우리는 그것도 딴 거 딴 거 하겠대.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대가 왔다고 해요. 10년 전만 해도 에너지, 은행 그리고 금융 분야의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었다면 현재 세계 시가 총액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중 6개가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간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와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애터미는 엄연히 쇼핑몰이에요. 인터넷에서 모든 걸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파는 행위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인터넷에 이제 되어 있는데 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 안 하세요. 쿠팡, 네이버 쇼핑 많잖아요. 카카오톡도 그렇고 거기 보세요. 거기는요. 무조건 따지는 게 뭔지 아세요? 회원 가입수예요. 이게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면 애터미도 회원 가입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애터미의 회원 가입수는 현재 한국에서 400만 명에서 450만 명이에요. 하루에 거의 만 명이 가입을 해요.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애터미가 지금 1,6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최근에 오늘 아니면 어제 애터미 회원에 가입됐다 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사업자로서 회원 가입을 최근에 했다 하셨죠? 자 보너스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님이 얘기해 주세요. 몇 번이에요? 예 3으로 시작돼요. 3, 1, 2 막 이렇게 시작돼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3천만 번대라는 뜻이에요. 애터미가 첫 번째 가입한 사람이 1번이에요. 두 번째 가입한 사람이 2번이고 3, 4, 5, 6, 7, 8 해서 지금 3천만 번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3천명이 애터미에서 회원 가입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1,600만 명은 실제 회원수 지금 현재 진짜로 남아있는 회원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는 이 어마어마한 회원수를 가지고 이제는 모든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애터미 회사예요. 나랑 무슨 연관이 있냐 이거예요. 나랑 무슨 연관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한쪽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좌우에 같이 해서 회원 가입수가 나한테 나한테 수입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뭘까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요. 애터미 제품을 런칭을 해주고요. 품질도 다 테스트를 해서 애터미에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요. 물류도 애터미가 해결을 하고 전산도 애터미가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기에 번거롭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애터미가 다 책임지고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애터미가 이런 쇼핑몰이야 하고 전하는 거예요. 애터미 쇼핑몰은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를 해라고 전해주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쉽죠? 참 쉽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일을 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회사를 누가 만들었냐면요. 박한길이라는 이분이에요. 여기 잘생겼나요? 네. 잘생겼습니다.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시고요. 여기 지금 이 잡지에 표지 모델로 나오게 됐는데요. 이 포부스지 하고 포춘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잡지예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만 표지 모델로 나가요. 저는 나올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아주 정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애터미가 제가 시작했을 때 2013년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애터미 제품이 몇 개 있었을까요? 60가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이 2009년에 사업을 했을 때는 뭐냐? 그냥 칫솔 치약 뭐 이런 것만 있었거든요. 아주 몇 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점점 제품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애터미 쇼핑몰에 물건이 몇 개 있을까요? 네. 400, 500개 500가지 정도가 지금 이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제품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도 많아지면서 회원 가입수도 점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애터미에서 뭐가 나왔냐면 애터미 아자몰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자 애터미 라면 맛있죠? 감자라면 그런데 감자라면을 계속 드시다 보면 무슨 라면도 먹고 싶어요? 신라면 그렇죠. 한국 사람은 역시 신라면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라면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라면은 농심 거잖아요. 애터미 마크가 들어가지 않아요. 애터미 아자몰은 뭐냐면 우리 애터미 브랜드가 들어가지 있지 않은 다른 브랜드를 올려서 판매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뭘 팔 수 있을까? 다 팔 수 있어요. 다 팔아요. 담배하고요. 술하고요. 남자 안 팔아요. 누가 여자라고 그랬는데 난 남자를 안 팔아요. 그 외에는 다 판다고 보시면 되는데 향후에 더 많아질 거예요. 점점 많아지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애터미 지금 꽃배달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책도 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커피 마실 때도 쿠폰 같은 것도 있고요. 선물로 케이크 줘도요. 애터미 다 해요. 그러면 좀 더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또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보험을 판다면 예를 들어서 기름을 판다면 주유소 기름을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터미는 이제 점점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터미 아자몰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회원 가입 수가 많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제가 2013년도 했을 때는 아자몰이 없었지만 2019년도 12월 24일 날 아자몰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요. 정말 어떤 거는 정말 시중에 네이버 쇼핑의 최저가보다도 훨씬 싸게 판매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요. 빨리 잡아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이에요. 애터미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한다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쿠팡에 물건을 사시나요? 쿠팡 물건 사세요? 아니요. 또 안 사신다고 하지만 정말요? 정말 안 사시는 거예요? 만약에 쿠팡 대한민국 사람들은 쿠팡을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은 더바 찡둥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만약에 여기에 물건을 사고 보통 끝이죠. 물건을 사면 그냥 끝이에요. 포인트 그냥 조금만 정립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더바 에서 물건을 사고 쿠팡에서 물건을 샀는데 돈을 준대요. 돈을 준대요. 그러면 어때요? 대박이죠. 이해 가시나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 받아보셨을 거예요. 포인트 조금씩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좋은 쇼핑몰에서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으면서도 돈을 받아갈 수 있다면 이거는 완전 대박입니다. 그래서요. 마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윈이 중국의 마윈 아시죠? 네. 중국의 마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향후에 자기가 더바오를 막 이렇게 경영을 했는데 향후에 우리 이런 더바오 같은 데서 플러스 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생긴다면 우리를 능가할 것이다. 아 그 회사가 어딥니까? 바로 에텀이에요. 네. 바로 에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오늘 정말 에텀이가 확실하게 뭔지 정말 그냥 생각했던 옛날에 생각했던 그냥 다단계인지 그 생각에서 아마 빠져나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에텀이의 제품 기존에 우리 에텀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주력 제품 주력 제품은 화장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인데 이러한 주력 제품은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 콜마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합작을 해서 1호 연구소 기업인 콜마 B&H에서 연구 개발을 한 거예요. 여기서 연구 개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제조가 되면 어디에 주는 거예요? 에텀이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콜마가 어떤 회사일까요? 콜마는요. 세계적인 이런 회사 화장품 회사 건강기능식품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물건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에텀이가 또 추가된 게 뭐냐면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우리가 에텀이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이 뭡니까? 네. 해모힘이죠. 네. 해모힘은 100%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 개발한 거예요. 해모힘이 에텀이에 오기 전에요. 다른 데서도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에텀이로 온 다음에 가격이 팍 떨어진 거예요. 내린 거죠. 팍 내려서 얼마에 판매를 하냐면 7만 6천 5백원에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다른 데서 팔 때는 얼마에 팔았을까요? 7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77만 원 나는 6개월 지속적으로 드실 수 있다고 하시는 분. 네. 그래서 잘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다가 에텀이에 와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고 가격은 7만 6천 5백원에 저렴하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물건을 잘 물건을 잘 팔며 많이 팔며 네. 어떻게 해요? 가격을 올리죠. 그런데 에텀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수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48포 그리고 54포 60포 해가지고 지금은 몇 포입니까? 네. 60포의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회사 본 적 있으세요? 네. 보통 회사들요. 기부하고 이런 거는 잘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이 돈이 어떻게 벌어왔는지 어떻게 벌려왔는지 이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텀이는 정말 이거 하나뿐만 아니래요. 미끼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화장품 그리고 우리의 치아 180g에서 200g으로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요. 다 용량을 올렸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텀이 화장품 제가 썼던 제품이 이거예요. 76,500원에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6종 6개가 들어가 있어요. BB크림은 거의 선물 서비스로 주듯이 그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쓰는 화장품은 이 앱솔루트 화장품이에요. 정말 이 화장품은요. 물론 여러 가지 상을 받았죠. 세종대왕상도 받고 이랬는데 이래 썼을 때요. 정말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주름 고민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아, 네. 앱솔루트 쓰세요. 앱솔루트 화장품을 쓰면요. 주름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화장품을 썼을 때 좀 반짝반짝한 느낌이 좋잖아요. 촉촉하면서 반짝반짝한 느낌 이 앱솔루트가 그러한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애터미의 또 한 가지 세계적으로 나가는 애터미예요. 애터미가 몇 개의 나라 나갔을까요? 22개국 22개국에 나가 있어요. 미국, 일본, 캐나다 이런 순으로 쭉 나갔는데 그 나라에 나가서 애터미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무조건 한국 제품을 판다기보다요. 그 나라에서 좋은 제품들을 또 이끌어내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전파를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판매를 하기도 이게 뭐냐면 GSGS예요.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국 메이딩 차이나 제품 좋으세요? 말씀이 없으세요? 너무 너무 조용하신대요. 메이딩 차이나 제품 사람들이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국에 있는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 나라에 가보면 정말 많거든요. 그러한 애터미 메이딩 차이나 제품이요. 애터미에 실려서 애터미 브랜드로 인한 정말 좋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애터미가 그러면 그러한 브랜드를 통해서 애터미 중국의 물건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판매가 된다면 중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애터미 대단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중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요. 중국에는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제조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국의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를 하거든요. 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입니다. 그리고 대만 파스 써보신 분 계신가요? 아 네 너무 좋죠. 대만 파스 효능이 진짜 좋아요. 뭐 한 데 쓸까요? 뭐 허리 아프고 뭐 이건 물론이에요. 뭐 관절 아프고 이런 데 쓰는 거는 다 좋은데요. 저는요. 진짜 해봤어요. 코 막혔을 때 그러니까 감기 걸려서 코가 막혔을 때 뻥 뚫어 아 뻥 뚫어가 아니에요. 뻥 뚫어는 그거죠. 화장실이죠. 뭐죠? 코뻥이가요? 아 코뻥이야. 코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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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느낌으로요. 이거 딱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이면요. 코가 뻥 뚫려요. 예 그리고 또 어땠을까요? 어 그 예? 머리 아플 때 예 머리 아플 때는 이거 그냥 붙이지 마시고 여기다 붙이면 안 돼요. 안 떨어져요 잘 붙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노란색 그 위에 올라가게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머리가 시원해요. 예 그리고요 잠 잘 안 올 때 어떤 데는 정말 너무 피곤해서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외국 나가면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면 밤에 이제 호텔에 누워있으면 집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무조건 파스를요. 두 개를 그냥 발바닥에다 붙여요. 제가 그 저기 이거 연구한 사람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를 발바닥에 딱 붙이고 잠이 있잖아요. 그냥 피곤이 싹 풀리면서 잠이 와요. 예 잠 안 올 때 발바닥에 붙인다. 그리고 멀미할 때가 있습니다. 멀미할 때는 어디다 붙이냐면 손목에 여기에다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럼 멀미를 안 해요. 약간 못 믿는 눈빛이세요. 아니 제가요. 해봤어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니네 다단계는 역시나 지금 만병통치약을 광고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진짜 다 해봤어요. 제가 다 해봤어요. 믿으세요. 믿는 사람 한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파스가 너무 효능이 너무 좋고 진짜 좋아요. 한번 꼭 써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스타킹이 되게 유명해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일본의 스타킹을 일본에서 여기 판매를 하는데 일본의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싸다고요. 이게 애터미의 특징이에요. 애터미의 제품은 좋고 싼 거잖아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후추는 정말 너무 맛있는데 요즘에 못 사가지고 참 저는 너무 소중하게 한 알 한 알 애껴서 먹고 있고요. 그래서 애터미 모레 입점함 기업들이 이렇게 많아요. 애터미의 제품을 크게 구성을 보게 되면 건강기능 식품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일상적인 용품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식품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다 애터미에서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콜마비엔에이치에서 만들고 그 다음 중소기업에서도 애터미에다가 올려서 판매를 하는데 그 품질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회사들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애터미에다 런칭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회사들이 우리한테다가 딱 올려서 판매를 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회사가 하고 경쟁을 붙여주지 않아요. 일품일사의 원칙이 있어요. 네. 그리고요. 물건이 딱 입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뭘 줘요? 뭐 오음이나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 현찰로 결제를 해요. 그것도 일주일 만에. 그래서 모든 이러한 중소기업이나 제조상들이 애터미의 결제는 완전 신의 결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제조상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애터미의 칫솔 990원짜리 990원짜리 칫솔 아시죠? 그 제조상이 애터미하고 손잡기 전에 매출이 5억 4천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몇 년 전만 해도요. 그 매출이 20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 아주 애터미와 손잡음으로 인해가지고요. 그 회사가 그 제조상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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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1년에 칫솔 소비력만 몇 개인 줄 아세요? 18억 개라고 해요. 18억 개. 아 18억 개 아닙니다. 85개입니다. 잘못 계산해요. 18억이 아니죠. 중국 사람들 15억 명인데 18억 개 쓰면 안 되죠. 그렇죠? 1년에 하나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칫솔들이 판매를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애터미는 제품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정말 일상적인 것들을 다 쓰고 있고 이번 달에 쓰면 다음 달에 또 쓰고 다음 달에 또 소모해야 되는 제품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가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단계를 왜 싫어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일단은 비싸서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얘기하니까 어 그래 니 안면 봤어 중국말 하면 미엔즈 봐서 한번 사줘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오는 거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애터미는 뭡니까? 그야말로 마트고 마트보다도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몰라서 안 쓰는 것이 알면은 다 쓰게 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애터미에 해양심청수가 있습니다. 해양심청수 삼단수 이런 것하고 틀려요. 해양심청수예요. 바다에서 끌어올린 물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해양심청수 대한민국에 몇 가지 브랜드가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동안이에요. 동안이라는 그 회사에 그 물이 애터미의 물하고 똑같은 제조장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가격을 한번 보자고요. 포장도 거의 같아요. 밖에 그냥 포장 애터미 로고만 다른 거지 다른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쿠팡에 들어가서 한번 쳐서 한번 보세요. 그 물이 얼마에 판매를 하는지 최소 16,9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예전에 19,900원에 판매를 했어요. 지금 16,9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애터미는 출시해서 지금까지 가격이 얼마예요? 12,800원이에요. 그리고 한 박스를 사도 집에까지 배송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 뭐예요? 포인트 3,000포인트예요. 정말 싸다고요. 다른 거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의 비교 기준은 그래요. 제조상이 똑같아. 물건 똑같아. 가격은 이거예요. 그리고 애터미의 휴지 어디 겁니까? 마트에 가면 잘 풀리는 집 보이시죠? 거기에서도 최고의 품질인 레벨의 그런 제품을 애터미에서 판매를 하는데 애터미가 훨씬 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한테 이것을 알려줘야 하는 우리는 사업자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고 싼 제품을 판매하는 애터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스스로 구매를 해요. 자기 스스로 이번 달에 사고 다음 달에 또 사고 이번 달에 사고 다음 달에 또 사고 이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이 네트워크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싸면 어떻게 돼요? 비싸면 사줘 시간 다 됐어 한 달 다 됐어 또 먹어야 되잖아 이러면서 또 찾아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야말로 정말로 자발적인 재구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애터미 아자몰에 입점한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 많죠? 나이키도 있고 노스페이스도 있고 텐디 닥스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애터미에서 다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옷 하나 사입어도 다 애터미 거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몸에 걸친 거는 몇 개가 애터미인지 한번 좀 세워보실래요? 내 몸에 뭐가 다 애터미다? 에? 바꾸세요. 속옷부터 바꾸세요. 일단 내 몸에 걸쳤다 보면 속옷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속옷 그리고 스타킹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애터미 귀걸이를 안 했네요. 마스크 다 애터미 거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먼저 애터미의 물건들로 바꿔가는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내가 바꾸고 내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을 애터미 마트로 다 바꿔나가는 일 그것만 하시면 우리는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 애터미다. 그리고 우리는 100% 고객 만족 제도 를 실시를 하는데 그 얘기예요. 애터미 제품을 샀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반품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애터미의 반품률은 0.19%라고 합니다. 업계 최저예요. 반품 얘기하면 또 제가 할 말이 많죠. 2013년도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요. 영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영업을 못해요. 누가 팔아보고 이런 거 못해요. 아 정말 제가 애터미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마진 안 버는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들은요. 마진 버는 것을 되게 재미있어 하고 잘하는데 저는 마진 마진이라는 게 딱 들어가면요. 마음속으로 뭐냐면 저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돈 저 사람 그 뭐야 지갑에서 돈 빼오는 느낌 너무 마음이 어지죠. 바보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가격을 조금 더 높여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치약이 990원 8개면 7,920원인데 8,000원에 안 팔아봤어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80원 더 버는 것도 그게 약간 양심의 찔림 막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가면 영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되는지 제품 전화하면 정말 솔직한 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때 제가 꼭 뒤에 붙이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세요.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 있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애터미라는 이 브랜드가 그때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브랜드에 대한 그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이 말이요. 정말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때 반품률은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정말 사람들이 정말 만족 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그냥 나만 쓰고 있으면 소비자고 만약에 이것을 자랑하면서 다니면 사업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라면 사업자라면 우리 이 보상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셔야 되겠죠. 애터미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모든 것이 다 유통이에요. 모든 것이 플랫폼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할까? 바로 그 수당의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당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혹시 다른 네트워크를 접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요구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비 유지비 없다. 가입비 없는 것은 대부분이 돼요. 그렇지만 유지비 없는 회사 보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기본적으로 유지비가 있어야만 회사가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딱 정해놓고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애터미는 없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정말 제품이 좋고 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안 사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는 빨리 망해서 없어지겠습니다. 회사가 리스크를 안고 일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사업자들한테 떠맡기는 그러한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터미는 유지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무한단계 무한누적 하우상박 소득상한제 원서버글로벌 쭉쭉쭉 이렇게 있는데요. 뒤에 가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애터미의 수당이요.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부분이 후원수당이고 직급수당. 그다음에 센터 교육수당. 센터를 차린 사람한테는 센터 교육수당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의 35%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작년에 애터미가 매출이 2조 2천억을 했어요. 그러면 2조 2천억이 매출이라면 수당은 얼마나 풀렸을까요? 2조라면 2조의 35% 1조를 세 개선할게요. 1조라면 얼마예요? 오, 맞습니다. 2조 2천억이면 7,700억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유통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로 7,700억 드릴게요. 하는 회사 있을까요? 그런 회사 만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애터미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고요. 회장님과 똑같은 오너라고 보셔야 돼요. 회장님은 이 부분을 가져가고 그분의 수고한 만큼 가져가고 우리도 우리 수고한 만큼 가져가는 오너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회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700억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억대로 가져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다음에 구체적인 후원수당 발생을 어떻게 하는지 돈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요. 혹시 조시는 분 계시면 이제는 졸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돈 얘기를 해. 돈 얘기 하게 되면 안 졸려. 졸면 안 돼요. 그래서 후원수당 어떻게 발생이 될까요? 본인 30만 포인트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가입비 없다 그랬는데 무슨 또 30만 포인트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30만 포인트가요 한꺼번에 사신다면 가입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애터미의 물건들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하나하나씩 언제 어디선 상관없어요. 사가지고 30만 포인트를 꾸준히 해서 누적만 되면 후원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한 거예요. 생긴 거예요. 아직까지 수당을 못 가져가요. 그러면서 나의 좌측과 우측에 각각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또 누적이 된다면 그 다음 이제 6만 5천이라는 돈을 수당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역시나 다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려가요.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쭉쭉쭉쭉 내려가서 애터미는 무슨 단계라고 했어요? 무한이에요. 그러면 내가 소개했든지 남이 소개했든지 그 위에 누가 여기다 가입을 시켰든지 상관없이요. 그냥 나의 이 개보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매출 크고 작고 다 전산에서 합산을 쫙 시켜줘요. 합산을 시켜줘서 30만 포인트가 되고 여기도 합산을 시켜줘서 30만 포인트가 되면 수당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수법을 써요. 30만 포인트 여긴 됐어. 그런데 여기가 좌측의 매출이 29만 이고 우측의 매출이 20만 이에요. 그런데 날짜는 3월 31일 날이 다 됐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꼭 맨 마지막 날 되면 뭐가 있어요? 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로 제로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안 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또 제로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달려가야 돼. 그러면 깔랑깔랑하게 4월 또 30일 날 돼가지고 20대 10이야. 그러면 또 못 가져가. 그러면 또 0이야. 이런 것들이 대부분 회사에 관용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게 됩니까? 2월이 돼요. 29, 20이요. 그대로 내려와서 2월이 돼가지고 언제 맞춰지면 언제 주는 거예요. 이게 무한 누적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만 포인트라는 이 내 자체의 이 몸 포인트가 30만 채워지고 난 다음에 이 포인트가 영원히 누적이 돼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냐면 나는 30만 포인트가 찼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코드로 구매한다 안 한다? 네. 안 해요. 안 하고 누구한테 구매를 해요? 그 하위에 누군가한테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적용을 받아요. 내가 제일 밑에 여기다 구매를 하면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적용을 받아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터미는 서로 윈윈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듣고 나서 그때 어머 이거 진짜야? 이러면 회사 망하겠는데? 안 망해요.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애터미의 이 법칙이 한 줄이라면요.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분석해 보세요. 그렇지만 여기에 또 어떠한 조건이 30만 포인트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원이 꾸준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무한 누적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는 1년에 1억씩 2억씩 3억씩 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6만 5천원으로 벌 수가 있어? 당연히 안 그렇겠죠. 여기 점점 회원이 많다 보면 회원 수가 많다 보면 포인트가 30만 포인트에서 뭐 불렀는 게 아니고 올라가요. 점점 많아져요. 그룹이 커지면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6만 5천원 13만원 26만원 39만원 여러분 아시나요? 여기가 일당이에요. 매일매일의 수당이에요. 이렇게 되어갑니다. 39만원 65만원 제가 요즘요 총장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가 맞을까요? 총장이 되면요 여기에서 맞더라고요. 110만원 저 하루 일당 110만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는 정말 아주 평범하지만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고 꾸준히 애터미에서 노력을 하게 되면요. 나도 일당 110만원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이제는 혼자의 힘이 아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10만원은 장애라니 받아가지만 여기 제 파트너는 얼마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65만원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39만원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26만원, 13만원, 6만 5천원 받아가는 사람들이 각각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성공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올라와서 여기에 맞춰지고 여기에 맞춰지고 우리 스폰서님은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기초가 됐다고요? 좋고 싼 제품. 비싸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억지로 앵기할 제품은 아니고요. 좋고 싼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원수당 지급 체계는 제가 2천만원 받아서 좋긴 좋은데 또 잘 따져보면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조금밖에 못 받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30, 30 하면 6만 5천원을 받는데요. 600만 포인트라는 것은요. 30만 포인트의 몇 배예요? 20배예요. 그러면 돈도 6만 5천원의 몇 배를 받아야 돼요? 20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얼마 줘요? 10배 줘요. 그러면 제가 또 분석할게요. 2천만원씩 받는다 그런데 600의 3배 넘게를 여기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3, 6, 18, 3, 5, 5, 5 3배라고 계산만 해도요. 200만원을 제가 받아야 돼요. 맞죠? 저한테 얼마밖에 안 줘요? 110만원. 아이고 배 아파. 그렇죠? 이게 애터미 수당이에요. 올라가면 오히려 많은 부분을 계산을 해주지 않고 여기서 끌어내려서 제일 하위에 있는 이분들이 이 금액을 조금 많이 받아가게끔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호상박이라고 해요. 느낌 오시나요? 애터미가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이면서도 보상품을 바꾸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 하고 능력 좋은 사람들 거 빼가지고 밑에 준다. 이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상한선이 있어요. 5천만, 5천만원에서 딱 상한을 쳐버리니까 매일 하루의 수당을 최고로 130만원 더 이상은 못 받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도구 총단장님, 임페리얼님 하루의 매출이요. 수억이에요. 그런데 주는 건 얼마 줘요? 130. 네,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오시면 조금 선우순수는 있겠지만 올라와서 다 같은 위치에서 나란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5천만 PV가 상한선이다. 자, 글로벌 연금성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하에서는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또 어떤 나라가 있죠? 회원은 정말 무지무지 많아요. 캄보디아도 있고요. 진짜 사업하는 나라들도요.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데 나랑 만약에 연관이 없다면 이 나라에서 따로따로따로따로 계산이 된다면 그러면 장애라는 중국 사람이야.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 이제 스타마스타가 됐어요. 그러면 중국 가서 이제 다시 또 시작해야 돼요. 판매사로 다시 시작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줄에 어떤 나라가 오든지 간에 다 나의 것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중국 사람 밑에 일본 사람이 올 수가 있고요. 일본 사람 밑에 또 한국 사람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애터미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이 2020년 7월 10일 날 오픈을 했어요. 7월 10일 날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회원 수가 한 300만 명을 도달했고요. 중국 국내 매출이 120억이라고 합니다. 와 상당히 높은 매출을 매출을 되고 있죠. 어느 나라보다 중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한 2년도 안 됐죠?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중국의 크라운 마스터가 6명이 나왔어요. 2년도 안 됐어요. 박수 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위해서 박수 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박수 치세요. 내가 크라운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크라운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 박수 치세요. 네 그거예요. 정말로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박수 치지 말고요. 애터미는 진짜로 나처럼 여러분들도 하면 나처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진실한 거예요. 제가 애터미 와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될 것 같다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애터미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희 스폰서님 변희정 총장님 아시죠? 네. 변희정 총장님 저랑 후원 다니고 했을 때 차 어떤 차인지 아세요? 녹이 다 쓴 차예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자기 차도 아니래요. 형차를 몰고 다니셨대요. 그 똥차를 몰고 다니셨는데 그분이 천만 원이라는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할 때 그분 1억이죠? 그분이 한 달 한 달 수입이 천만 원일 때 제가 사업액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2천 됐을 때 제가 천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의 맥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이거 정말 할 수 있구나. 하니까 되더라. 이거였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어떤 성공자분으로 그래요. 난 무조건 된다고 했다.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요. 평범한 그냥 사람이에요. 하다가 되면 되고 안 되면 뭐 또 일하러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그 이유가 있어요. 좋고 싼 제품이죠. 마진 안 붙이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기 어렵지 않죠. 접근도 쉽죠. 그러면서 애터미의 또 이 보상 플랜이 정말 잘 되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태안시 띠리 랭허 중국말로 이랬는데 천시 지리 인하 맞나요? 맞나요? 한국말로 이렇게 번영한 거 맞나요? 중국말로 하면 그래요. 이것들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애터미가 이 조건들을 정말 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잘 활용한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중국에서도 애터미가 정말 이런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애터미가 아주 상을 받으면서 중국 사람들의 인정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아까는 후원수당이었어요. 두 번째 직급수당입니다. 직급수당은 회사 총 매출에 PBA 20%를 주는데 총 7개 7개 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으면 첫 번째가 세일즈 마스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쭉 있는데 보세요. 20%를 이렇게 나눴어요. 나눈 그 퍼센트를 한번 볼게요. 10%가 뭐예요? 20% 중에 피자라고 칩시다. 20% 중에 반이 10%죠. 이것을 세일즈 마스터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수입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세일즈 마스타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일부터 15일 혹은 16일부터 말일까지 했을 때 만약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되면은 수당을 세일즈 마스터가 얼마를 받냐면요. 45만 원 48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 정도로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일즈 마스터예요. 반달에 받는 거예요. 반달에 그럼 한 달 받으면 얼마예요? 거의 100만 원 정도죠. 그런데 이 100만 원에 250만 포인트로 받는 후원 수당이 있어요. 그것도 약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반달에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100만 원의 수입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애터미에서 정말 성공을 하려면 100만 원 받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이것을 더 발전을 시키고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같이 나와서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위로 쭉쭉 올라가면서 지금을 올라가면서 수입을 받아가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런데 애터미가 4월 2회차 그러니까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뭐가 이제 나오냐면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반달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는 세일즈 마스터고 이것보다 한 단계 낮은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 하면 수당을 받는 대로 받고 후원 수당을 받는 대로 받고요. 무슨 뜻이냐면 30만으로 나눈다면 5번 곱하기 6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후원 수당을 받아가고 후원 수당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직급 수당을 20만 원을 원래 안 줄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달 수입이 어떻게 돼요? 50만 원 그 반달에 또 하면 1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미 세일즈 마스터예요. 이 프로모션을 올해 연말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을 하시면 더 맥을 빨리 잡고 일머리를 찾아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임페리얼까지 가면 0.3%를 드린다. 점점 낮아지는 퍼센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로 다이아몬드 마스타부터요. 포인트를 따지는 게 아니라 기간은 똑같습니다. 나를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두 명 두 명씩 양성을 시키고 샤르노즈 마스터는 그 하위 직급 다이아몬드 마스타를 두 명 두 명. 마찬가지죠. 여기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요. 크라운 마스타를 좌에 두 명 우에 두 명이에요. 그러면 임페리얼 마스타면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성공했죠. 크라운 마스터는 성공했어요? 안 성공했어요? 임페리얼은 1억짜리라고 칩시다. 크라운은 5천짜리라고 칩시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요. 5천짜리를 몇 명을 만들었어요? 4명 만들었어요. 그 하위에는 몇 명의 로얄이 있을까요? 12명의 로얄이 있어요. 맞나요? 네. 계산이 안 되시죠? 알고 싶으세요? 그려드릴까요? 아니요. 별로 너무 멀리 느껴져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12명 12명 12명에 4명 24명 24명에 4명 하니까 28명 그렇죠. 28명을요. 최소 한 달에 월 2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을 내가 양성을 해냈어요. 이게 혼자 성공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나의 성공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초대를 해왔잖아요. 누가 초대를 해왔다면요. 그분이 나를 성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초대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꼬셔서 돈 쉽게 말해서 한 분 꼬셔서 돈이 안 돼요. 그런 꼬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야만 진정한 내가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성공하는 일이라 이겁니다. 자 승급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승급 프로모션은 한 분 직급에 갈 때마다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일즈 마스터는 이러한 제품들을 드리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노트북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제품들을 드리는데 이제는 노트북이 아니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드려요. 그 다음에 샤론부터 이제 현금 200만 원 여행 그리고 스타마스타면 현금 1000만 원 저 받았겠죠. 스타마스터가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저희 목표는 뭡니까? 로얼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얼마스터는 현금 얼마를 받아요? 네. 그 다음에 후원 활동비 월 200이고요. 준대형 승용차 대여비 제공을 하고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여행까지 갑니다. 네. 와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현금 3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돈밖에 안 보입니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현금 10억입니다. 그것도 지게차로 떠들입니다. 아이고 뭔 소리 하냐 너무 멀어 멀게 늦게 지실 거예요. 저 장애란도 처음에 에트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솔직히 여기 이거 다 영어로 됐잖아요. 제가 중국 사람에게 영어를 못하잖아요. 다 못 외웠어요. 로얼마스터 위에 뭐더라 크라운이더라 뭐더라 이거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 올라온 다음에 이걸 다 외웠어요. 안 외운 이유도 있어요. 내가 뭐 저기까지 가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어디 와 있습니까? 곧 로얄이 됩니다. 곧 로얄이 되죠. 그러니까 로얄이 되기 전부터 이제 보이겠죠. 이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게 100%입니다.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갈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5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월 1억의 수입을 받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안 됩니까? 안 좋아요? 3년 5년을 열심히 해가지고 애터미 오토 판매사가 되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1억의 수입이 200이에요. 여기 지금 공기업에서 정말 오랫동안 30몇 년, 40년을 근무하시다가 아마 퇴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또 직장 일을 하다가 퇴직금 받고 아니면 연금으로 받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을 몇 년 하셨습니까? 30년 하셨고 40년 하셨어요. 받는 수입은 어떻게 돼요? 몇백이에요. 요즘 몇백 가고 살기 괜찮으세요? 몇백 가지고 살기 정말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우리의 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꿈을 크게 꾸셔야 돼요. 나 그냥 아이고 나이 들어서 안 돼. 아닙니다. 애터미에서 지금 임페리얼 가신 분들 다 60대세요.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이죠. 거의 다 60대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또 젊은 분들은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31살이 시작했습니다. 이 몇 년을 통해서 한 월 수입이 2천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8년 7년, 8년 만에 2천만 원을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8년의 노력을 인해서 수당이 매달 연금성 시스템 소득으로 2천만 원씩 들어온다. 우리 밖에 직장에 이런 일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솔직히요. 뭐 자영업자들 한 달에 뭐 수억씩 벌고 하는 것도 부럽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잘될 때도 있겠지만 또 폭망할 때도 있을 거고 또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의 수입은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는 수입이에요. 왜?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불로소득인가요? 네. 7, 8년은 정말 열심히 했고요. 10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이 30년 할 일을 저는 10년 안에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을요. 여러분 가져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 그리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찾아서 매달 수입이라고 하지 않죠. 그거 뭐라고 하죠? 이건 잘 생각도 안 나네. 수입이 아니고 월급을 많이 받아라. 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부자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는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불로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한다고 해요. 교육도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스템 소득 어떻게 하면 내가 잠잘 때도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왔어요. 오늘 우리가 애터미를 알게 됐어요. 이제 애터미를 만났으면요. 이제는 부자되는 길이 일단 열렸어요. 그런데 할 일은 아직 많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알아보시고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는요. 중간에 가다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당에서 하는 모든 시스템들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면서 제대로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알아본다면 좀 큰 틀에서 애터미를 바라보는 그 눈을 좀 키웠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애터미를 잘 알아보시고 석세스 세미나도 참석을 하시고 원데이 세미나도 참석을 하면서 일단은 알아보세요. 그리고 일단은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품을 쓰세요. 제품이 정말 정말 좋은지 어떤지 이것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애터미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이 사업에서 이거 다 외우셔서 임패를 꼭 간다고 확신을 하시면서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터미의 진실을 세세하고 진솔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장혜란 본부장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있죠. 장혜란 본부장님이 스타마스터 하잖아요. 스타마스터 하자면 뭐죠?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15일 이후에는 우리 장혜란 본부장님께서 스타마스터가 아니 로얼마스터가 됩니다. 진정한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되죠. 자 미리 축하한다는 뜻에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자 애터미에 참 좋은 회사 갔죠? 특히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꼭 더 알아보시고 애터미를 통해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부업가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성공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구호는 참자 품자 사랑하자 애터미 화이팅 알겠죠? 자 성공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참자 품자 사랑하자 애터미 화이팅! 화이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